돌리와 친구들 기저귀 차야지 맞아! 맞아! 기저귀 차야지 화장실 가렴 화장실 가렴 맞아! 맞아! 화장실 가렴 사다리 필요해 사다리 필요해 사다리 필요해 맞아! 맞아! 사다리 필요해 단기로 가렴 단기로 가렴 화장실 가렴 기저귀 타 broadly 관광장 미쳐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무서워. 거기 누구 있나요? 좀비인가봐요. 아직 거기 있어. 토미, 가서 확인해봐. 나 무서워. 토미가 말했어요. 내가 갈게. 돌리가 맘먹었어요. 아무도 없네. 그럼은요. 어? 소리가 또 들리네요. 아니, 이런. 해골 괴물이에요. 자니, 바로 너였니? 받아라, 자니. 해골이 어디 갔지? 이런, 안 돼. 바로 뒤를 봐. 달려. 우리 토미가 아이디어가 떠올랐나봐요. 우린 이제 괴물을 물리칠 수 있어. 토미가 말했어요. 우리가 해냈어요. 전에 누를 몰랐어요. 이ronic,àcies. 저도 덥고 우리 모두 매일 줄 아지. 더미인이 아이스는 야, 송구니가 커! 발톱이 날카롭고 털이 덥세럭해! 아! 늑대야! 아! 아래쪽 덕 덕 누구야? 문 앞에 누구야? 코가 뭉뚝해! 지느러비가 날카롭고! 이빨도! 아! 상어잖아! 아! 똑똑 누구야? 봐봐 말해줘! 똑똑 누구야? 문 앞에 누구야? 머리가 커! 이빨 날카롭고! 손이 작아! 아! 티렉스잖아! 아! 글쎄 Magazin 네 칭찬 잠시 춰 잠시 춥기 너무나 신나 너무나 신나 맞아! 맞아! 너무나 신나 너무 행복해 너무 행복해 맞아, 맞아 너무 행복해 너무 행복해 맞아, 맞아 너무 화가 나 너무 미안해 맞아, 맞아 너무 미안해 돌리돌리 내 상처 쓰레기 버린 거니? 아니요 거짓말 손 펴봐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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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돌리돌리 일,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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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사탕 훔친 거니? 돌리돌리 돌리돌리 내 상처 여기에 낙서했니? 아니요 거짓말 내 상처 내 상처 내 상처 내 상처 내 상처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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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시대 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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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의사 선생님 왜 그러니 멍 들었어요 도와주세요 많이 아파 네네네 좀 어때 감사해요 의사 선생님 왜 그러니 배웠어요 아 아 아 많이 아파 네네네 좀 어때 감사해요 돌리와 판다는 아주 빠르게 가고 있었어요 조니는 큰 소리를 좋아하지 않아요 너네 스쿠터 나에게 줘 조니가 말했어요 돌리와 판다는 속상했어요 더 시끄러워졌어요 스케이트는 안돼 조니가 말했어요 나에게 줘 그리고 이건 뭐야 조니에게 한 수 가르쳐야겠는걸 판다가 말했어요 얼른 얼른 뛰어 아니 이런 조니는 그들을 따라갔어요 고슴도치 자동차가 쫓아가기에 최고네요 오 모리 아저씨 조심 고슴도치가 차에 기름 넣는 것을 깜빡했나봐요. 그렇죠. 경찰을 쫓아가는 게 장난이 아니죠. 어디 한번 도망가볼까요? 판다가 말했어요. 하지만 아니에요. 존이는 아주 얕게 자는 잠버릇이 있거든요. 보아하니 토미가 아이디어가 있네요. 이제 더 이상 안 쫓아오는 것 같아요. 우리가 친구들을 빨리 찾아야 해요. 혹시 더 안 좋은 일이 생기기 전에 말이죠. 드디어 돌리와 친구들은 안전했답니다. 감사합니다. 아, 마마. 헤헤. 아, 마마. 아, 마마. 아, 마마. 도리와 친구들은 보물찾기를 하러 나섰어요. 보물이 바로 여기 있나 봐요. 아니, 이런! 해골들이 지키고 있어요. 이건 돼지 마녀의 요술이에요. 계획이 필요해. 도미가 말했어요. 개구리는 해골들의 주위를 돌렸어요. 먹혀들었네요. 이런, 유령동굴? 새로운 계획이 필요해. 네, 판다가 말했지요. 돼지 마녀의 묘약. 좋았어. 돌리가 먼저 마셨어요. 와, 날 수 있게 되었어요. 자, 이젠 타미 차례. 타미는 아주 잽싸게 빨라졌어요. 판다는 뭘 갖게 될까? 판다는 힘이 아주 세졌네요. 밖을 지키는 해골들. 우리는 더 이상 무섭지 않아. 타미가 말했어요. 동굴 유령! 우리는 무찌를 수 있어. 돌리가 말했지요. 아니, 해골들을 어떻게 무찔렀어? 돼지 마녀가 깜짝 놀라 물었어요. 기다려봐. 난 항상 마녀를 대비한 출단이 있지. 판다가 잘 처리할 거예요. 흥! 흥Ep! 엥?! 하하하!